특히 영어 글쓰기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지도를 해보면 아쉬운 게 아이들이랑 일대일로 피드백을 할 시간이 잘 없어요 I'm in my math, I tried a new homework, and I ride a bike Okay, a man was injured in a war, and the doctor knew that the Olympic Games would be good 아무래도 요즘에 워낙 매체들이 좋기 때문에 영상 노출이라든지 아니면 영어 책 읽기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듣기나 읽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집에서 해도 잘 되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문제는 이제 말하기랑 쓰기까지 어떻게 넘어가지? 내가 아웃풋을 어떻게 해주지?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아웃풋 고민을 하시다가 아 학원을 보내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실 학원에 가면 특히 이제 저도 근무를 했었지만 대형어학원이나 아니면 대치동 강남에 많은 그 영어 원서 중심의 학원들 뭐 영어 원서를 읽고 토론하고 글쓰고 이런 학원들 아시죠? 그래서 그런 학원들의 특징이 뭐냐? 결국에 본질적으로 책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죠 양질의 영어 텍스트 그거를 듣고 읽고 말하고 쓰고 어휘 학습을 시켜주는 그런 커리큘럼이 이제 우리가 보내는 학원에서 이제 탄탄한 그런 체계적인 커리큘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탄탄한 커리큘럼을 그대로 집에서 1대1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좋겠죠 특히 영어 글쓰기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지도를 해보면 아쉬운 게 아이들이랑 1대1로 피드백을 할 시간이 잘 없어요 그래서 보통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형어학원이나 아니면 뭐 독서 토론 학원도 마찬가지 제가 지도를 해보면 보통은 아이들이 이제 영어 글쓰기를 수업시간에 써서 제출을 하면 첨삭을 해서 돌려줍니다 그쵸? 그럼 아이들이 첨삭물을 받고 처음에는 좀 그래도 오! 막 이렇게 반응이 있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게 너무 귀찮아지는 거죠 아 많이 틀렸네 또 고쳐야 돼 그러면서 이게 점점 숙제가 다시 쓰는 숙제가 미뤄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쌓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친구들을 모아다가 다시 글을 쓰게끔 하고 막 그랬던 적이 되게 많았는데 이게 물론 안 보는 것보다야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 나중에 막 기계적으로 막 틀린 거 고치고 막 쓰다보면 머리에 생각보다 남는 게 잘 없어요 이게 어느 순간 손노동으로 갈 수 있는 확률도 높고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었는데 이 인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내가 화상영어 수업을 하기 전에 라이팅을 씁니다 내가 읽고 들은 것에 대해서 라이팅을 타자로 쳐요 미리 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있죠 그래서 타자를 치고 그거를 이제 선생님이 보시고 수업 시간에 같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첨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집중도가 훨씬 좋죠 아 내가 이거 틀렸구나 그럼 선생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어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아이가 어 맞다 이거 까먹었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훨씬 더 내가 아 이게 틀렸구나 다음에 이거 고쳐야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성인들의 화상영어와 아이들의 화상영어는 다르다는 거죠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영어의 못이야 나 영어 진짜 못해 해도 안에 기본적인 지식이 있고 그리고 살아온 경험들 생각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안에 차 있지만 이거를 꺼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덜 찼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인풋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웃풋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인들은 아웃풋 중심의 학습만 하면 되지만 아이들은 인풋을 넣어주고 그걸 가지고 아웃풋으로 연결시켜주는 학습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인풋 없이 아웃풋 학습만 계속한다 성인처럼 그러면 제가 본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런 경우에 계속 똑같은 어휘 똑같은 표현 비슷한 말들 반복합니다 그래서 실력이요 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돌면서 내가 영어를 잘한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향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인칸의 경우에는 이 학생만을 대상으로 초중고 전문 화상 수업이기 때문에 이 원서를 기반으로 수업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실 거예요 원서 영어 리딩 기반의 수업이라고 하면 어떤 걸 기반으로 할까? 어떤 원서를 읽을까? 공부하실 텐데 인칸 수업을 들으면 기본적으로 선택권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중에서 하이라이트 이거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하이라이트는요 아시다시피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최대 교재 출판사입니다 학습 교재를 많이 내는 출판사이기 때문에 명성이 굉장히 높고 안에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제가 예전에 이 하이라이트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했었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픽션도 재밌는데 넌픽션도 재밌고 유용해요 그리고 넌픽션 같은 경우는 특히 내용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아이의 수준에 맞게 쉽게 재밌게 이렇게 쓰여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특히 영어 리딩 레벨에 맞게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인칸 홈페이지를 통해서 리딩 레벨 테스트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 아이가 지금 레벨이 이 정도 되는구나 그러면 그 레벨에 맞게 수업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구, 인텐시, 플러스, 익스텐, 이게 다 체계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익스텐, 리딩인데 보면 주제별로 나와 있죠 보면 펀, 스토리, 사이언스, 아트 제가 소개해드린 그대로 이렇게 나와있고 예를 들어서 요즘 아이들이 과학에 참 관심이 많은데 이런 것도 재밌는 책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양질에 좋은 책들이 많지만 또 이거를 그냥 쓱쓱쓱쓱쓱쓱 봐버리면 크게 또 도움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습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안에 이제 딱 책을 클릭하면 듣고 읽고 미리 낭독하면서 스피킹 연습도 하고요 그리고 글쓰기 수업에 포함된 수업 같은 경우에는 미리 관련된 글도 써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습 과정에서 이미 4대 영역이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 예습이 끝나고 나면 또 수업 시간에 원어민 선생님 말씀 듣고 또 내가 말하죠 그리고 같이 읽어보죠 그리고 또 같이 첨삭하면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서 4대 영역 커버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의 예습도 탄탄하게 하면서 이걸 가지고 또 수업으로 연계해서 같이 공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내용 체크업 하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rws 프로그램 라이팅이 포함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수업 시간에 즉흥적으로 문장을 만들고 글을 쓰는 게 아니에요 미리 내가 읽어본 내용에 관련한 간단한 글을 예습으로 쓰고 나서 그 예습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첨삭해보고 이야기 나눠보고 그리고 바로바로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바로 즉흥적으로 하다 보면 잘 생각이 안 나요 또 이게 갑자기 생각하려고 하면 우리나라 말로도 이게 갑자기 표현이 잘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 그래서 예습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플러스 수업 시간 절약 효과도 있죠 계속 글을 계속 쓰는 데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사실은 좀 시간 아깝잖아요 선생님이 그 시간에 더 알려주고 첨삭해주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습을 통해서 미리 학습을 하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정말 임팩트 있게 틀린 부분 잘 모르는 부분 이런 것들 고쳐주시고 또 피드백하는 시간으로 수업 때 활용을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습을 하면 또 장점이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라이팅 예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어떤 말을 쓸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수업 시간에 스피킹에도 도움이 됩니다 스피킹도 마찬가지 즉흥적으로 말하면 그때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맨날 쓰는 어휘를 갖고 조합을 하는데 내가 라이팅을 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얘기를 할지 어휘도 찾아놓고 문장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스피킹을 할 때 또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말하기 실력 향상에도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 아이 레벨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크게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프로그램이 나눠 있어요 그래서 리딩 스피킹 프로그램과 그리고 라이팅이 포함된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라이팅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보여드린 겁니다 보시면 조금 더 레벨이 높죠 그래서 제가 고학년 이상 학생들에게 추천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문장을 표현할 수 있는 친구들이 이 수업을 듣게 되고 아직 우리 아이가 그 정도 단계가 아니다 라고 하면 리딩 스피킹을 통해서 문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리딩 스피킹만으로 수업을 한다 라고 하면 도서 리딩하고 온라인 학습 예습을 진행하고 그걸 가지고 스피킹으로 활용해서 수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복습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리딩 스피킹 수업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라이팅 수업 같은 경우에는요 라이팅 수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렇게 똑같이 온라인 리딩 학습하고 여기서 이게 추가된 겁니다 문장 만들기 스토리 만들기를 미리 예습을 통해서 라이팅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미 4대 영역이 다 커버가 되고 그리고 나서 스피킹하고 그리고 아까 라이팅 봤던 것들 첨삭 같이 했었죠 그래서 하고 나서 복습을 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So tell me, what did you think of today's story? They didn't want to ignore Maria's Rosa, Joy, and April has to be very kind or listen well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살짝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레벨 테스트를 합니다 레벨 테스트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실제적으로 인터넷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리딩 테스트를 보게 되고 또 스피킹 테스트를 이렇게 20분에서 25분 정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리딩과 스피킹 테스트를 통해서 진단을 받으면 그걸 토대로 학생 상담을 합니다 레벨에 따라서 학습을 배정을 한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디지털 콘텐츠 아까 보여드렸던 하이라이트 있죠? 이제 표현, 원어민 강사가 1대1로 스피킹과 라이팅 학습을 같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학습 진척도 평가와 온라인을 통해서 그런 평가 결과도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종합시험이 있네요 학원만큼 굉장히 철저하네요 그쵸? 그래서 인칸 통합 정기레벨 시험 그래서 정기평가로 해서 학습 재배정 화상영어 화면 또 어머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어떤 선생님? 우리 강선생님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우리 인칸에서는 네이티브 그래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시는 선생님들과 그리고 네이티브급 영어를 무사하시는 필리핀 선생님들 선택을 해서 수업을 받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똑같은 선생님으로 같이 여러 번 수업을 하면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진행을 해서 나이가 수업을 잘 받고 있는지 그리고 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듣고 피드백에 따라서 조정을 해 드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강선생님은 변경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조금 잘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체크해서 조정해 주신다라고 하니까 장점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하나 갖고 왔는데 보니까 커리큘럼과 구성이 좋아요 폴리청담 정상 다 다녀봤는데 인칸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원서 기반으로 해서 4대 영역 플러스 어휘까지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진짜 커리큘럼 구성 저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화관 같은 것도 물론 각자 특징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수업, 학습에 있어서는 이 강사 선생님과 우리 아이가 얼마나 잘 맞고 잘 이끌어 주시느냐 이런 부분들이 진짜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인칸에서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1대1로 또 수업을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수 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인칸 홈페이지에 가시면 무료로 리딩과 스피킹 레벨 테스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다가 링크 걸어둘 테니까 가서 한번 홈페이지 구경해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테스트 신청해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인칸 1대1 화상영어 소개를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3개월 후 이미지 1개월 후이면 3개월 후에 1개월 후 영상으로 1개월 후에 오픈페이지 Isso 2개월 후에